네, 탄소년을 짜여져 있습니다. 날렸다. 그래서 그것이 또 신문에 크게 보도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와의 대결에서 안타를 첫 탓에 뽑아내면서 살아났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이치로 선수가 그때 슬라이드를 많이 노렸기 때문에 동중근 선수가 지금 이치로 선수의 배트 스피드를 보면 도리어 빠른 볼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이 구심이 뒤묻으니까 동중근 선수들은 메이지리그에서 했으니까 지금 뭔가 얘기를 하거든요. 영어로 하고 있는데 좀 신경전을 펼치는 것 같죠? 그러네요.